반갑습니다 오늘도 면상호 채널 시청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길왕 매운 짬뽕 5단계 세상에서 가장 맵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희불짜장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대로 해장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맵게 해달라고 했는데 와 와 와 메모리 안 보셨나요? 무겁다 애매한 고기 너무 꺼낼 너무 고기 너무 고기 너무 고기 너무 고기 참김밥 왔다 아주 매콤한 속아나도 그 식감처럼 오늘의 발효는 확실하게 힘들어서 쭉쭉쭉한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소고기 오시터와 쾅쾅쾅 쭈쭈쭈 각각 깊은 고기 뭔데 띵띵띵 띵띵띵 띵띵 쁘띵 띵띵 거치료 그 참고로 하模 Carol 또 다른 연 entrer 이 맛은 양념과 그릇이 별로 없더라구용 보이지만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겨보는 왜 정리한거 같아요 오겨보는 중 맛있어서 빨래 먹었으면 맛있어 잘 먹었어요 밥 좀 가져가야겠네요 밥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불짜장 맛나? 밥을 좀 줘요 밥이랑 먹은 게요 밥을 좀 줘서 저녁 밥이랑 먹은 게요 밥이랑 먹은 게요 밥이랑 먹는 게요 밥이랑 먹으면 돼요 고춧가루 땡큐 너무 맛있어 아 뜨거워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와.. 뜨거워라 고춧가루 아 아 오늘도 맨상우 채널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신길동 왕면 짬뽕 5단계 세상에서 가장 맵게 요청해서 받았는데 사장님께서 세상을 너무 순한 맛으로 살아오셨나보네요 윤희 불짜장도 0.1도 안 맵고 아무튼 해장 제대로 맛있게 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던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입니다 잘 먹었습니다